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또 언론에 회자되었습니다. 이 다혜씨하고 김정수 여사와 오랜 기간 동안의 단골관계로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옷 등을 제작했던 의상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하고 다혜씨하고 검증거래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출국 정지를 타겠다 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부인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 그러니까 휴장이 새겨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도 없이 혼자 이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을 여행 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동행한 명단은 한 1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프랑스 적국적자 A씨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국적자 A씨를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내국인이면서 프랑스 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자 이 A씨는 김정숙 여사와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 A씨는 김정숙 여사와 오랜 단골관계로 취임식,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옷 등을 제작했던 바로 그 의상 디자이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A씨의 아버지는 김 여사가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주요 행사에서 입고 나왔던 옷이라던가 들었던 가방, 매트 스카프 등을 제작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A씨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김정숙 여사의 샤넬 한글재킷 기적 논란이 터졌을 때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본인이 직접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샤넬과도 A씨가 직접 소통했는데 이는 단순 디자이너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바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정식 청와대 직원도 아니면서 마치 본인이 청와대 직원이 있냐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샤넬이 만든 재킷을 입고 갔습니다. 청와대는 이 샤넬 재킷을 입은 뒤에 반납했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국내 박물관에 기증 전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과 박물관에 전시된 옷은 서로 다른 옷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나 다를까 3년이 지난 시점 샤넬은 한국 측으로부터 샤넬 재킷을 기증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샤넬 측으로부터 두 벌의 재킷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박물관에 기증 전시되었고 다른 한 벌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재킷은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었던 것으로 월간 조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 A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타이씨와의 금전 거래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부터 출국 정지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한 곳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사타제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 3부 부장 이승학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주지검은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까지 지검장으로 근무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거기에 있을 때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수사하고 있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받고 올라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창수 현재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국 정지 조치를 취했다는 후문입니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A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A씨는 김정숙 여사와 오랜 단골 관계였던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권 교체 때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쭉 그냥 꿀 빨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씨의 청와대 근무 사실은 2022년 4월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지인 찬스를 통해서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A씨는 행사, 의전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계약직 행정요원이라면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무슨 권리로 외부에 제기될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청와대 대응을 본인이 왜 주도합니까?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주도한 게 옳다 그러면 오바를 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순된 상황에 지금 A씨는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계약직 행정요원이었다. 이렇게 청와대 박수현 당시 국민소통수석은 말했고 신혜연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임시요원, 계약직 행정요원 말이 좀 애매한데 계약직 행정요원이면 공무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어떤 청와대에서 의혹에 대해서 나서가지고 이야기할 자격이 안 되는 것인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했다는 말이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섰고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계약직 행정요원이라는 지기가 너무 낮아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해명은 행사 의전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하곤 있지만 실제로 A씨가 근무한 곳은 총무비서관실이었다고 합니다. 총무비서관실은 특활비 등 청와대의 재무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안살림 부서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만지는 안살림 부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참 기가 찰로릇입니다. 저도 댓글을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좀 읽어봤는데 댓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도둑놈한테 고가를 막혔다는 말이 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딱 어울린다 싶습니다. A씨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A씨의 채용이 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A씨가 프랑스 국적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A씨가 2013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없는 분야에만 임용이 가능한데 청와대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을 요하는 고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측은 처음부터 법률상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채용을 했다고 변명을 계속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평생 구호만 외치고 하얀번만 던졌던 운동권 인물들이 이러한 운동권 인물들이 뭘 알겠나 싶긴 합니다. 각 부분별 전문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막무가내 떼쓰던 것만 떠오릅니다. 안되면 학교 점령하고 미 문화문을 점령하는 등 그 엄청난 국고 손실을 내고도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독립투사라도 되느냐 반일,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처럼 행세했던 사람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A씨는 겸직 근무 논란도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청와대에서 일했는데 201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버지 브랜드 패션쇼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들통이 난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당시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아버지 행사의 통역을 도와줬을 뿐 작품활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했고 영리를 취하지 않았고 겸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어디에서?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측에서 A씨를 옹호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호할 이유가 있는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이를 취재한 조선닷컴은 A씨에게 다이씨와의 금전거래 이유 등을 물으라고 몇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안 받았겠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일 여러 언론에 다이씨와 디자이너와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사에 대한 댓글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 댓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놈들에게 나라 곶감을 맡기니 어디 빵꾸 안 놓은 곳이 없구나. 다른 분. 문호벙 5년간 상하지 않은 곳이 없네. 그래도 감옥 안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자 또 다른 분 댓글 보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무렁무렁. 이번에도 흐지부지 10년쯤 끌지 말고 딱 부러지는 수사 바람. 자 다른 분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문제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작됐군요. 정권 초부터 진작 칼 빼들고 시작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력 불문 비리가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다른 분입니다. 부부가 나라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국힘당은 뭐하냐 당장 특검하자고 해라. 문재인 이재명 안 잡아드리는 이건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댓글 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날 시에는 박수연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신혜연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측은 처음부터 법률상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채용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확인을 한 건지 정확히 밝혀라. 후천적으로 외국인 신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외국인 신분인데 정부 조직에 그것도 청와대의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 청와대에 근무하면 최소한 비밀 인과증이 필요했을 텐데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외국인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청와대가 외국인을 채용했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외국인 채용은 합법인 건가? 라는 짧지 않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서창호 특혜 채용 배우 몸통부터 조져라 정수기 의상비 장신구 구입과 간봉권 자 이 간봉권 의욕을 파헤쳐라 타지마을 전용기 관광이 웬 말이냐 문재인 묵인 없이 있을 수 없는 국고 손실이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런 걸 방관했던 윤석열은 뭐하는 인간이냐 아니지 이건 사소한 일이고 전 정권 적폐 USB 간첩사건 울산 부정선거 조작 부정선거 탈북자 강제북송 등 이걸 외면하고 윤석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찍었다만 울고 싶다 라는 댓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댓글을 보면서 저 그야말로 이신전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